저희 쿠빙스 상업용 원액기는 42년 업력의 NUC 전자가 만든 해외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상업용 시장에 전문가용 원액기를 선보이고 4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세계 80개국에 현재 수출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상업용 원액기의 장점은 24시간 돌릴 수 있는 강력한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나 레스토랑 이런 곳에서 제철 과일이나 야채를 가지고 착즙 주스를 만들 때 아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제품으로 저희가 상업용 블렌더가 나왔는데, 이 제품은 진공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는 아주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내년 2월 출시를 목표로 지금 테스트 중에 있는 제품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정용 원액기도 현재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저희가 주력품목인 원액기에서 그리고 상업용 원액기 시장에서는 거의 선점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AS라든지 자체 생산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현재 카페 시장의 선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v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